지금 이렇게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 파트너 잡고 모여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태클 들어가서 넘어뜨리기까지 다 하셨을 거야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폴 잡기 연결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레슬링이 준수 상황에서 탑 포지션이나 압박이 좋은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이거 한번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태클 너블랙 들어가서 다리 따라 들어가서 쭉 누르죠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내 손으로 내 한 손으로 이렇게 양다리를 다 잡아줄 거예요 양다리를 다 잡고 끄고 이 상태에서 다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상대방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가 봐요 그렇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어려워 빠져나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때 왜 빠져나가기가 어렵냐면 내 이 팔로 한 팔로 양다리를 다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레슬링에서 몸 잡을 때 이렇게 팔 손싸움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전안근으로 잡아? 전안근으로 안 잡잖아 몸 쪽으로 붙여서 잡는단 말이야 몸 쪽으로 딱 붙였어 지금 되게 타이트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타이트하지? 빠져나가 봐요 아니 브릿지 해봐요 브릿지 해봐요 이렇게 쏙 빠져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공간을 안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 테이크 다운 시작할 때부터 붙여 있어야 되는 거죠 보시면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서 내 몸 쪽에 딱 붙였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갔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놓지 않고 놓지 않고 딱 붙여놓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손으로 얌다리 잡고 무릎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여기서 상체가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보세요 저쪽으로 어 브릿지 해봐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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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쫓아 딸려가 딸려가서 이렇게 깔리게 돼요 딱 들어간 상태에서 내 중심을 잡는 거야 가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상체를 딱 살리세요 저쪽으로 가봐요 가 가 가 가 가 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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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잡아놓을 수 있어요 요거까지 한번 연습해볼 건데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샷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님이랑 태클 들어가서 어 네 아뇨 두 분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석이 님 같이 여기 셋이 같이 하면 되고 따라가서 왼손이 왼손이 더블 그렇지 잡은 상태에서 올려 오케이 그렇지 브릿지 해줘 봐 브릿지 해줘 봐 그렇지 반대쪽도 반대쪽 브릿지 해줘 봐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두 개씩 하세요 두 개씩 해보세요 계속 해봐 가 그대로 그렇지 브릿지 해줘 봐 그렇지 아 빠져나갔잖아 빠져나갔잖아 어 더 몸 쪽에 딱 붙이고 있어야 돼 그렇지 나이스 오우 한 번 더 해봐 혈연님 우리 에이스입니다 터렁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지금 혈연님 그렇지 나이스 바로 우리 터렁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우리 수자와도 주문했다고 해 이제 지금 이 정강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돼 그럼 빠져나갈 수 있어 이 무릎 위쪽을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 어 그럼 좀 위쪽을 조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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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같은 상황은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 자 해보세요 들어가서 나갔어 오케이 그대로 붙여놔야 돼 이 손이 그대로 깊게 들어와 아니 그 밑으로 가면 되지 위로 와야지 그렇지 위로 와서 아니야 이 손이 아니구나 이 손이구나 이 손이 잡고 그 다음에 그대로 위로 올려봐 다리 다리 따라와 다리 위로 따라 올라와 왼손 짚고 오른다리 더 자 여기 걸렸잖아 더 깊게 들어가야지 더 깊게 다리가 다리가 더 깊게 그렇지 이만큼 어 어 어 어 못 빠져나가잖아 근데 얘 뒤로 와봐 얘 뒤로 와봐 공간이 있잖아 어 공간이 생기잖아 밀착돼야 돼 밀착 어 밀착돼서 어떤 느낌이냐면 밀착돼서 상대방이 몸이 요렇게 꾸겨지게 응 그럼 공간이 없어 어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공간이 많아 상대방 몸을 약간 접는다는 느낌으로 응 응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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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응 응 더 밀착시켜야 돼 더 밀착 응 더 밀착시켜야 돼 응 응 그렇지 자 근데 혜란님 왜 중심으로 이렇게 못 잡았냐면 급해 가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땡겨야 돼 땡겨서 일어나야 돼 다시 해보세요 땡겨 땡기려고 하는 거야 들어가서 들어가서 넘어트렸어 다리 살리면서 땡겨 아니 또 간 거야 이게 간 거야 이쪽에 있어야 돼 이 손 바닥에 집고 어 그렇지 예예예 그렇게 와 힘이 엄청 세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자 성원아 봐봐 다시 일어나봐 다시 나가서 완전 다리를 패스해서 다리를 껴넣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일단 붙여봐 몸에 해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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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빠져봐 빠져서 껴넣어 이제 왼다리 살려야지 왼다리 살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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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한 상태에서 껴넣으려고 하면 아마 상대가 앞으로 넘어질 거야 자 이제 파트너가 그냥 엎드리면서 넘어지면서 엎드리려고 해보세요 자세 바꾸기처럼 넘어지면서 바로 엎드리려고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압박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보세요 들어가서 바로 엎드려줘 바로 엎드려줘 그렇지 오케이 괜찮아 잘했어 밀착된 거야 이 정도면 나이스 오케이 혜라님 좋아요 괜찮아 왜냐면 내가 이 다음에 알려줄게 있어 서원님 바로 엎드려야지 그렇지 이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 있어 괜찮아 계속 해봐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넘어트렸는데 상대방이 앞으로 앞으로 바로 넘어지잖아 그쵸 내가 나는 이제 이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앞으로 넘어져 그럼 그때 이 앞으로 완전히 엎어지기 전에 배 깔기 전에 이 손이 이 손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야 여기서 가슴은 밀착됐단 말이야 그럼 이 손이 가는 거야 이리로 목 위로 이러면 못 빠져나가요 이러면 못 빠져나가 당해보면 알아 꽉 꽉 밀착이 될 거야 어 이 상태에서 다리 잡은 반대쪽 손이 목으로 가는 거야 그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까지 하면 못 빠져나가 진짜 해봐요 아니지 아니지 배 깔아줘 강현님 배 깔아 강현님 배 깔아 배 깔아 그렇지 그쪽으로 배 깔아 그렇지 이거 봐 배가 으아 그쪽은 잡아야지 그쪽은 중심 잡아야지 혜관님 어 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중심 잡고 이쪽으로 넘어올 때 딱 막아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맞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으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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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 다리 몰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근데 상희는 반대쪽으로 브릿지 해봐 그러면 그렇지 오른쪽 손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아이스 그럼 밀착되는 거야 바로 폴로 연결이야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강현님 브릿지 해봐 아니요 이렇게 해요 이 손이 가슴으로 눌러야 돼 가슴으로 눌러야 돼 상대방만 눌러야지 그래 그래 눌러야지 그렇게 어 응 쭉쭉쭉 그냥 가슴으로 막상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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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